외국인 근로자 보험,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4대 보험 외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용 보험으로는 출국 만기 보험, 귀국 비용 보험, 상해 보험, 임금 채불 보증 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귀국 비용 보험과 상해 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 가입 목적, 고용 보험,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생활 안정, 재취업 지원,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요양, 재활, 건강보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사망 및 보건 증진,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 보장, 귀국 비용 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 충당, 상해 보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질병 대비, 출국 만기 보험,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임금 채불 보증 보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채불 대비, 보증 보험금 신청 및 수령,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금 채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근로감독과의 임금 채불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이내에 임금 채불이 아닌 기타 사유, 이탈, 출국, 사망 등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하는 보험금 사업자,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 중 경과보험료, 최저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